생일 축하합니다 와 너무 귀여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관해주시는 우리 이광용 우상님의 라우터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 나가도 돼? 아니 나 언제 나가도 돼? 5분? 내가 나오라고 하면 나와 아 알았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뭐야 승선 이거 와 대박 오 잘 꾸렸다 비주얼 합격인데 이거 점심 뭐야 이거 언제 왔어 대박 다 내가 만든 반찬이네 여기 여기 네 너무 대박이다 귀여워 핫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가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뽀뽀 그 그 그 무슨 음 특이한 맛이 나네 그게 그게 뭐지 이게? 이게 도토네의 주인장 은영 스리랑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한국과는 다른 느낌이 들겠지만 오늘은 너의 날이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 어느 소음도 들어줄 테니까 나랑 학교사람들 모두가 너를 축복해 어딜 가나 중심에 있는 가영아 늘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보자 무엇보다도 내가 곁에서 너의 편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행복하게 지내자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며 도전하며 젊게 살아가자 너의 꿈과 소망과 마음을 늘 존중할테니 자신감 있게 살자 자신감 파이팅이야 포기하지 말고 더 힘차게 점프해 이 땅에 온 것을 환영해 축하 사랑해 힘내라 세광이랑 혜성이네가 좋고 이거는 채영선생님이 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이걸 뜯어야 돼 이걸 오픈해야 돼 얘 열어야 되는구나 난 녹차 티백같이 한 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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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오픈이라고 써있더라 오픈이라고 오 커피가 나오고 진짜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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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행복한 인간에 너는 나의 인간이 네 예스 남편의 생계선물은 쿠폰이래요 무조건 사과하고 얘기해요 난 너의 편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오늘은 너의 이야기를 좀 써보도록 오 스윗해 이거죠 지금 저희들 방에 다 옮기 불안풀어 뭐라 뭐라 뭐 안나 뭐라 뭐라 하는데 저희들 빼고 모든 직원들이 갑자기 한 방으로 우려져 몰려 들어왔는데 막 안에서 지금 카메라까지 다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희 앞으로 지나갈 때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안했지 빨리 알려줘 오빠 뒤에서 사진 다 서가지고 뭐하는 거야 알려줘? 알려줘 진짜 궁금해? 와 궁금해 와이스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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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는 unos место 띠 Huh 데이 어게 스페셜 힐링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Happy Birthday Dear Anna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I am a bab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이렇게 매일매일 실습 메뉴도 이렇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면 저희들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같이 맛보고 피드백도 주고 학생들 일부도 이렇게 손님 역할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지금 저희가 테이블마다 학생들이 한 명씩 앉아있는데 저희 테이블이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할 테이블이거든요. 교장선생님 바로 있고 외국인 두 명 있어가지고 저희 테이블이 오늘 학생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F&B? F&B? You okay? Just feel free. Yeah. Enjoy. Even before you have ordered you. kidding? Tomorrow, tomorrow. That's what you eat. keeps running. You're sleeping. Do you have to go? What? Do you like to go to my pants then? No, I do not. 신고파일처럼 운전 중이다구 아니 진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안녕히 가요 이 가요 오 잡았어 인사해 귀여워 하이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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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도 인사했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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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저녁에는 알렉스 목사님 가족이 생일인데 가족도 보고 싶을 것 같다고 저희를 저녁식사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좀 쉬다가 옷 갈아입고 알렉스 목사님 집으로 갑니다 다두기 다두가 나 오는 생일이야 나 오는 생일이 나니까 흥 귀여워 야 나 오는 생일이라고 타란 오늘 저 온다고 해피 버스에랑 물론 해줬어요 저도 이 영상이 너무 귀여워 제 가장 잘 모르겠어요 네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이게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이 영상이 너무 좋은데 세상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되세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했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한글자막에서 확인해 주신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영화가 생각되고 있었습니다. 네, 네, 네. 영화가 생각되지 못한 것입니다. 영화가 생각되죠. 영화가 생각되죠. 네. 맛있어. 맛있어. 오늘 또 칸천하 사모님께서 엄청난 음식을 열어볼까요? 열어볼까요? sizz 네. 네. 배고파적 감사합니다. 준비 찌 będę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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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吗 불이 불이 이곳에서 채젤들고 있는 여러분이 보는 수 있을 것 같아요 반가워요 안녕 바이 바이 비으세요 아 귀여워 바이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